지자체도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제를 갖췄습니다. 각급 학교도 임시 휴고와 단축 수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급경사지에서 방수포를 덮고 도로 옆에 차단벽을 쌌습니다. 태풍 솔릭으로 인해 도로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해 취약 지역을 점검하는 등 태풍 대비 체제를 갖췄습니다. 논과 밭, 하우스 등 논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도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특히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시설물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금 태풍 대비 안내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직접 군청이나 면사무소 직원들이 나오셔서 같이 점검을 하니까. 광주와 전남 소방본부와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도 태풍 상황을 주시하며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등 구호단체들은 혹시 일어날 수 있는 피해에 대비해 구호물자를 준비하고 이재민 구호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구호는 1차적으로 응급 거품 세트를 전달을 하고 또 세탁 봉사, 급식 봉사. 6년 만에 한반도를 직접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 제19 태풍 솔리계 북상에 지자체와 관련 단체들이 태풍 피해 예방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